나 다 남겨야 돼 아 내려오는 안 부실 수가 있어 잘 잡을 수 있어 맛있어? 스파이신 아이템이 많이 나와서 어 다 있다 이거 어떤 거든 선생님 나오셨어 전 이런 개국이 완전 좋아 저런 거 진짜 연기 언제 연기세요? 당일날 토요일 당일날 나 할 수 있겠죠? 나는 재밌는 거 아니겠구나 저도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5월 28일 토요일 밤 SNL 코레아 포스트로 제가 나섭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화이팅! 꼭 기대해주세요 1일 밤 2일 밤 2일 밤 2일 밤 2일 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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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할수록 더 강하게 끌어넘긴 너를 도원해 그대와 나 마주친 파이 혹시 내가 찾고 있어 빨리 다가와 말을 걸어 hurry 나 오늘 그댈 알아가고 싶어 I wanna talk to you, talk to you, talk to you baby I wanna talk to you, talk to you, talk to you, talk to you I wanna talk to you, talk to you, talk to you, talk to you, baby 너와 나뿐 I wanna talk to you, talk to you, talk to you 내 입술 위에 일담은 얘길 들어줄래 Woo-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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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예전에 서너시대 때 엄청 유행하던 춤들이 있었잖아요. 그 춤들을 기억해요 지금? 당연하죠. 한 지 좀 오래됐지만 정말 엄청 유행하던 춤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몸이 기억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예전 춤 잠깐 짧게 좀 한 번 보여주세요. 멋진 애를 위해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그냥 추면 재미없잖아요. 워낙에 많이 추셨던 춤이고 2배속으로 추는 건 어떨까요? 2배속! 좋아 좋아! 2배속 2배속! 고객이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할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전기가 짧게 좀 짧게 좀 짧게 잘 돼. 노래 많으셨으면 좋겠네. 또 reiter게 잘하셨으면 좋겠네. 오! 진단해! 진단해. 진단해! 이거 생각났죠? 진단합니다. 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4배속도 될 수 있을 거 같아. 4배속! 4배속! 네. 자, 다음에서 좋아요. 자, 음악 주세요. 혹시 오주리, 사랑에 빠진 적 있어요? 글쎄요. 어쩌면... 오늘? 저... 차! 차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예, 뭐 이 차 마시면 그냥 머리가 맑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맑아진 차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기회 된다면 맛 한번 보고 싶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저 차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집으로 갖다 드릴게요. 지금? 네. 제가 집으로 갖다 드릴게요. 네? 집으로요? 네. 안 돼요. 저, 저,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어마, 어마시거든요. 아, 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빠랑 같이 살아요? 네. 그래요. 그럼 아빠랑 잘 살아요. 안녕히 계세요. 헐! 헐! 안 돼요. 제가, 제가 그리러 갈게요. 어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 오지 말아요! 왜요? 저도 엄마랑 살거든요. 우리 엄마도 되게 무서워요. 저기, 그러면 차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맛만 좀 보세요. 맛만 좀 보세요. 감사해요. 맛만, 잠깐만, 잠깐만. 어어! 어어! 어, 일단 갖고 있고요. 입쪽으로, 입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세요. 제가 맛보기, 맛보기 해드릴게요. 맛있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안 나와요, 볼. 어? 안 나와요? 네. 잠깐만, 잠깐만. 안 나와요? 고마워요, 볼. 맛이 정말 좋으네요. 아니에요. 언제라도 차 마시고 싶으면. 뭐라고요? 바람 때문에 안 들려요, 볼. 어? 아, 저. 아, 저. 왜 안 들지? 저, 이거 받아보세요. 어, 저. 기회 대세요. 네. 언제라도 차 마시고 싶으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저? 어, 먼지 있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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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루 종일 오빠 땀이 가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빠는 많이 안 보고 싶었어? 오빠도 많이 보고 싶었지. 진짜? 그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준바. 생일 축하합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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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빠 생일 상태. 나야. 빠니. 장난이야. 내가 장난이 아니야. 혁수 씨. 네? 기분 좋은 일 있어? 누가 보면 여자친구라도 생긴 줄 알겠어. 빨리 빨리. 빨리. 오빠. 여기 어떻게 왔어? 도시락 싸운 거야? 응. 고마워. 근데 오빠 다시 들어가봐야 되는데. 나 오빠랑 1초도 떨어지기 싫은데? 잠깐 들어갔다 와야 돼. 싫어. 가지마. 가지마. 아니 진짜 이러면 안 돼. 오빠 나 싫어졌어? 오빠 나랑 떨어지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가지마. 아니야. 오빠도 빠니랑 떨어지기 싫어. 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진짜? 오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 오빠는? 어떨 것 같아? 내가 너를 좋아해. 제가 매일 보내드리면. 빠니야 오빠가 잘릴 것 같아. 제가. 내가 1, 4분기 2, 4분기. 제가 무리방도 아니고. 오빠. 자자씨. 냄새나. 똥 먹었나 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 똥 먹었다. 전수 때 똥 정식 먹었어. 아 사업 도움렬 교육실장에 대해서 좀 상세해 봐. 오빠 졸려 빨리 집에 가자. 응 응 자자자 자라고 좀. 혁수 씨한테 저런 모자란 동생이 있었어. 혁수 씨가 모자란 것 같은데. 오빠니야 좀 일어나. 오빠니야. 오빠니야 어우 쟤 쟤 칠 문이. 오빠니야 좀. 내 반쪽? 아이고 이거 반. 죽일까 진짜. 아이고 짐 시러워 진짜. 첫사랑? 진짜 내 첫사랑이랑 달랐어. 혁수 씨. 날이 참 예쁘다. 우리 산책 갈까? 그럴까? 왜 이래 아니. 혁수 씨 나 얼마나 남았대? 3개월? 한데? 너무 건강하대. 하고 나가래. 날 위해 거짓말하지 말아줘. 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혈자 빨리 반납하고 나가래. 이거 가래야 담배 끓으면 안 돼. 나 다음 생에 저 나무가 될 거야. 니 마음대로 해. 네. 자기에 있는 날이야. 개수작 부리지 마. 시시해. 저 나무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겠죠? 소나무는 무병장수 만수무강의 상징. 너 장수할 상이야. 휠체얼 원무가에 반납하고 너 나이롱이라 보험 안 된대. 미국 여친? 되게 건강하고 되게 개방적일 것 같아. emerged. 맛있다. 혁ym conserv baby. ша collisions. 오. 지금? 지금은 운동했던 동안. 완전 건강 einz samen. alguma 조그나.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놀아 볼까. 오빠 차 새 차 있어 오빠 차 없어 마을버스 타고 가야 돼 그럼 내 엄마 아침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요? 디너 파티? 일단 알겠어요 제가 여자친구 티판이에요 인사드려 하이 봉냐 나이스 투 미 유 앤 춘삼 나이스 미 유 권춘삼 3 미국식 개그에요 외국에 와서 입에 맞을까 모르겠어요 딜리시스 어메이징 펜타스틱 뭐예요? 잡채가 영어로 뭐예요? 잡채? 왜 이게 알린 소리를 내냐 놀면서 식탁에 송 올려 아 이게 미국에서는 맛있다는 표현이래요 와우 누가 오기로 했어요? 뭐야? 디너 파티이어서 친구들 초대했는데 Is that okay then you? Yes? No? Thank you. 엄마야. 엄마야. 할머니 내가 다 틀려면 어떡해.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건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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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놈이 새끼. 널 이많이 새끼야. 아유 엄마. 아 왜요 엄마. 어쩌면 너는 그냥 애라든지 애가 어쩌지. 왜왜왜.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오늘 파티에 와서 새롭게 만난 친구 제이슨이야. Say hi, 제이슨. 하이, 작성. 하이, 혁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재정신이야? 파티잖아. 그러면 쿨해야지. Don't kill my vibe. That's a no-no. That's a no-no. 아 그러니까 쿨한 파티는 왜 우리 엄마 집에서 하냐고. 당장 나가. 꼴도 먹으시니까 당장 나가라고. 나쁜 기집애. 아. What did you say? 나쁜 기집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눈파니 저는 춤에 미친 춘파니입니다. 눈이 부셔 영화 대결 자이언트 파니입니다. 저는 키가 커서 키판입니다. 저는 그냥 키판입니다. 누가 진짠지는 바보가 아니지는 다 알겠죠. 진짜 파니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환경부가 미폐된 실험주택에서 네 분 가만히 계시고요. 키 파니 기자가 직접 전해주시죠. 환경부가 실험주택에서 고등어를 구워봤더니 초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24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주의보 수치의 27배가 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 뭐 그렇다고 해서 고등어를 안 먹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떡하죠. 한익 기자. 요리할 때 창문을 열어 15분 이상 환기시키면 미세먼지가 9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눈파니 춤파니 기파니 자이언트 파니. 그리고 그냥 키판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면은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또 또. 뭐요. 뭐요. 무희가 갑자기 뭐야. 계단 트로운을 치고 있어. 뭐야 이게. 뭐로 인해하는 거지. 왜 저래요. 지지지지. 범인에 여자세요. 고마워요 무희 아가씨. 고마워요. 그러면 당신은 범인이 아니에요. 가세요. 저 여자에요. 나가 임마. 저 자식이 좀. 그래. 이제 용의자가 조금씩 조금씩 좁혀지는 겁니다. 저는 아니에요. 월말이라서 2층에서 늦게까지 정산하느라고 전 바빴어요. 저도 아니에요. 저 술 마시고 지하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도 바깥에서 춤 연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뭔가 결정적인 마지막 증거가 필요한데. 어? 무의 아가씨. 어? 이 말 또 어떤 증거지? 이 증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싱글에이드 아니야? 싱글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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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비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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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얘기하는 거지? 비운새. 비운새. 뭐야. 도대체. 비운새. 세무신. 세무신은. 이 여자가 범인이니까 봐. 저 여자가 범인이에요. 저 여자가 범인이에요. 저 여자가 얘기하는 거야. 전해요. 이거는 가슴출. 비운새. 뭐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조용히 해. 철로. 범인을 잡은 거 같아. 범인을 잡은 거 같다고. 그래 알아서 잠깐만. 진짜 범인을 알려주지. 진짜 범인은 바로 이 여자야.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warfare. 바로 이 여자야. 변화 과 finance. 다행이다. 지금 이 여자야 너무. 감사합니다.